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오늘도 안키를 이용해서 일본어 공부해봐야겠죠. 오늘 212일 차고요. 처음에 일본어를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본어를 선택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 언어를 하나를 새로 시작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거 뭐 쓰는 거 읽는 거 문제가 안 되고요. 일본어도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아닌데 듣는 건 오히려 좀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체 없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뷰 카드는 245개나 남아있는데 오늘 150개까지만 떨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홍오 책을 이사츠 해서 한 권이죠. 이사츠 카이마시다. 이사츠 카이마시다.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마타 아 마타 아이마쇼 라고 해서 또 만나죠. 마타 아이마쇼 맞죠. 그 다음에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코인데 행코라는 거를 제가 먼저 봤는데 이게 행카오인가 행카일 거예요. 행카 맞죠. 행카 이게 기본형인가봐요. 굿 그 다음에 25 디귿과 지읏이니까 따조입니다. 이거는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 년이죠. 고토시 고토시와 이게 뭐죠? 음 이거 변자인데 변할 변자이고 이거 화자 같습니다. 그래서 변하니까 행카가 되겠네요. 그래서 고토시와 행카노 오이 도시되시다. 그래서 이번 년도는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맞죠. 굿 그 다음 이거는 불일 사자입니다. 한자로 네 굿 오 카타카나이고 아이웨오의 오 이면은 장인공자 쓰면 어 아니구나 틀렸네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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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한자로 어 실묘자에다가 앞에는 뭐 조금 갈척인가 뭔가 그 글자인가 아니면 글쎄 이게 무슨 글자더라 이게 뒤 후자일 거예요. 아마 맞죠. 뒤 후자입니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스스메루 라고 해서 어드벤스의 뜻을 진행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메루 네 그 다음 오클이라는 거는 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오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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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달라요. 뜻이 헷갈립니다. 되게 오클은 글쎄요 오클루일 것 같습니다. 오클루 오클루네 미치겠다 진짜 이것 때문에 again 손자이 손자이는 존재입니다. 네 맞죠. 굿 원웨이는 입포 이렇게 됩니다. 입포 네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회사겠죠. 이거 카이샤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이샤 네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팔다 아닌가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잘 모르겠네요. 간세 간세라고 완자였네요. 완성입니다. 간세 이렇게 하면 완성 오케이 혀쿠 혀쿠는 백이죠. 네 이지 이거는 이츠이니까 이게 이츠니 니츠 이거 후타츠일걸요. 아마 일 두개 츄니까 두개죠. 후츠카 후츠카가 되면 이틀이 없겠고 오케이 이케아에 가나요? 이케아니 익힌마스 에서 물어봐야 되니까 이케아니 익힌마스 익힌마스까 이렇게 되겠죠. 이케아니 익힌마스까 네 이지 이거는 어 뭐더라 니츠 요비 라고 해서 이거 일요일 아닌가요? 이거 뭐지? 맞나? 모르겠네요. 요비 요비 요일이네요. 그냥 그래 일자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읽고 있었네. Again 지 차치치치초 가 변해서 지가 된다. 치 치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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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데 거기에다가 점 두개 찍으면 카타카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이에다가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히토 뭐가 될텐데 아 이빠이구나. 이빠이가 된대요. 오케이? 이거는 완성이죠. 完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完成 굿 굿 그 다음 라이트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노루입니다. 노루 맞죠? 이지 이지 시스템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시스템 이지 이거는 변화죠. 그래서 행카입니다. 행카 글쎄요. 글쎄요. 이게 무슨 산인데 무슨 산인지 모르겠네. 후지산인가? 후지산가 요구 미에 미에마스 그래서 여기서 여기부터 후지산이 잘 보입니다. 얘기 아닌가요? 맞췄네요. 이지 라이스는 코메 맞죠? 이지 희코우키 희코우키는 항공기입니다. 비행기죠. 플레인 에어플레인 이지 치를 어떻게 쓰느냐 치는 이렇게 쓰죠.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치 아닌가 이거 키인데 치 어떻게 쓰더라? 치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네. 카타카라는 오히려 기억이 나는데 아 이렇게 써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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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치예요. 맞죠? 이지 그 다음 이거는 한자로 후토이 이라고 해서 아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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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테자 아닌가요? 맞죠? 굿 웬 이츠 이츠 굿 그 다음에 이거는 교 같은데 주교할 때 교 아닌가 이거 수업 업 자인데 한자로는 업 업 자인데 일본어로 어떻게 읽을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목 아 목 저게 나구나 목 구나 어게인 이거는 한자로 실며 자일걸요? 맞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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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시스텐스 비인 같은 경우에는 존자이 입니다. 존자이네요 존자이가 아니라 이거는 우에오 위에를 무이데 이렇게 해서 위에를 봐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죠. 룩업이죠. 한자로 적어는 글쎄 왜 나는 민이라고 읽고 싶지 cc 짤걸요 저거 아마 맞죠 cc 짤에요 이게 왠지 나도 몰라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기념하다 축하하다는 셀러브레이트 셀러브레이트 이게 r 사운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없거든요 네 이거 맞을걸요 아마 아 l이 있구나 r을 내가 썼네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틀렸네요. 오케이 쇼리는 철이입니다. 매니지먼트 뭐 이런식으로 나올거에요 아마 맞죠. 이지 그 다음 공부할 것입니다. 뱅큐오시마스 뱅큐오시마스 그 다음에 이거는 노미모노라고 해서 마실 것일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비브레이트 드링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지 그 다음에 이케아에 가나요? 이케아에 가나요? 이케아에 가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고토가 되겠죠. 일이니까 시고토 노 아토 일이 끝나고 에이가 오 미타 그래서 영화를 봤다 입니다. 시고토 노 아토 에이가 오 미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지 이거는 손자이입니다. 존재죠. 손자이 아르크 아르크는 걸어 걷다 라는 뜻이죠. 어 맞습니다. 이거는 망 이라고 해서 만이에요. 천만 할 때 만 오케이 카타카나 모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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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우주진 우주진 이라고 하는데 우주인인 것 같아요. 우주진 와 우주인은 존재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 우주진 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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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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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한자로 계획에서 개자에 해당할 텐데 이게 아 그림 화자다 이거 아 근데 내가 바꿨는데 이거 바꿨어요 기억 안 나요 얼마 전에 바꿨어요 제가 고를 획자래요 계획에서 획자를 담당하구나 고를 획자 64는 비읍과 니은이니까 바냐입니다 맞죠 바냐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빨리 수업을 진행합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에코입니다 에코 계획학은 계획입니다 고를 획자가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학생이 아니에요 오늘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은 어석쿠 오키마시따 오늘은 어석쿠 오키마시따 맞네요 이거는 파이테이 파이테이가 뭐야 파티 파티구나 파티니 파티니 조세와 남넨 아 남넨 남넨이 아니지 사람입니까 난진인가 몇 명인데 어 이거 모르겠네 이거 난 히토는 아닐 거고 남넨 남넨이구나 그래서 그 파티에 여성은 몇 명 옵니까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상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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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네요 음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해서 참가가 상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자로 정사정자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오 아이오에오 오가 아닌 가타카나 오를 쓰라고 했는데 아이오에오 오가 아니니까 이거는 키역자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저걸 뭐라고 할 거냐 근처 소자 아닌가요 저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몰라요 이거 뭐지 진짜 저 가운데 있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모르겠다 제주술자래요 제주기자의 제주술자 쓸 때 얘는 제주술자네요 얘는 캐스라고 해서 뭐뭐를 끄다 턴오프의 뜻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하이엔ですね 아 다이져브 데스 다이져브 데스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거는 오키루입니다 오키루 네 모일사자는 이거예요 2번이에요 회사가 모여서 부리는 곳이더라고요 부릴사자 모일사자 써서 저는 자주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네 상가 상가는 참가입니다 네 됐습니다 오 카타카나의 아이오에 오의 오 라는데 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일본의 음식은 정말로 맛있습니다 아스와 아스가 아침이죠 아스와 아침은 시민 마라톤에 시민 마라톤에 읽는 그대로 그냥 틀리네요 시민 마라톤에 상가 아침은 시민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라는 뜻이네요 아스가 내일이구나 아시다 아스 그렇지 그럼 아침은 뭐지 아사 아사가 아침이고 그렇죠 오케이 앙키에서 모든 카드의 시작이 이스펙터는 150% 아닌가요 250%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판노 카타와 코치라 노 세키에 도우저 일판노 카타와 코치라 노 세키에 도우저 어 일반 이거 몰라요 영어로 대답하기로 했는데 영어로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제노얼 씨링 이즈 오버 히어 오케이 이거 외울 거예요 영어로 외울 거예요 더러워서 이거 해석 못하겠습니다 이 문장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제노얼 씨링 이즈 오버 히어 오케이 이거는 이빠이 이렇게 해서 풀입니다 이빠이 네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니치가 아니라 요비입니다 요일 요비 이거는 한자로 임금제자도 들어갔고 실멱자도 들어가서 이게 글쎄요 이게 무슨 글자였지 한자로 맺을 제자가 되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고메 라고 해서 고메 라고 해서 쌀이죠 고메 네 그 다음 이거는 야 야인데 요르일 수도 있고 방일 수도 있어요 요르 요르네요 여기서는 아스와 시민 마라톤에 상가시마스 라고 해서 내일은 시민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네 이거는 어 상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하더라 조호는 정보고 조세는 아 어렵다 이건 조세 이거 아닌가요 조타이 조타이구나 조세는 여성이죠 어게인 이거는 행카 라고 해서 변하죠 행카 네 이거는 후타츠라고 해서 이 두개예요 후타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완성이네요 간세라고 해서 완성이네요 간세 테레비 테레비는 테레비죠 오 감사합니다 쉽네요 음 소레와 와따시노 내 코잖아요 소레와 와따시노 내 코잖아요 맞네요 리마 아파 탱고 탱고 오스카 파파 리마 알파 엘 에이 알파 파파 엘 에이 피 파파 탱고 이거 랩탑입니다 어 맞죠 랩탑이에요 이거는 대상인데 타이쇼라고 될 거예요 타이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에입니다 돌아가다 이거는 쯔메타이 쯔메타이 사갑다란 뜻이겠죠 케이자이 케이자이는 경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글쎄 무슨 글자지 이게 몰라요 마을 부자래요 저게 음 촌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래 좀 더 읽어볼 걸 그랬다 오케이 이거는 아나타가 쿠르노 쿠르노 마테이마스 그래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나타가 쿠르노 마테이마스 음 맞죠 이거는 카미노케 아닌가요 머리카락 카미노케 맞네요 기를 어떻게 쓸 것이냐 히라가나 기라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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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점 두 개 찍으면 기 맞죠 공부하는 중이 아닙니다 하는 중이다 아 뱅큐 십테이마스 인데 뱅큐 십테이마생 이렇게 되겠죠 뱅큐 십테이마생 나는 스무살이고 대학생이다 입니다 이네요 네 도치는 몰라요 랜드 토지가 도치네요 오케이 이건 한자로 저거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제주 제자 아닌가요 제주 기자 기술할 때 제주 술자 오케이 제주 기 오케이 이거는 오늘이죠 오늘의 일정을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금 제자입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스카 오스칼 이거는 한자로 신 리자예요 맞죠 기념마다 축하 셀러브레이트인데 이렇게 되겠죠 네 조호 조호는 정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 이건 이소입니다 이조 아 이조지 이소는 다른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건 한자로 대자 상대 대자 대할 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틀리죠 오케이 car 오토모빌 오토모바일 오토모블 모바일 그래 확인해 이런 거 왜 자꾸 넘어갈라 그래 그냥 그러지 말고 어 이게 어느 게 미국 건지를 찾읍시다 그러면 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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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국이고 모바일 모바일이 영국 모바일 오토모바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미국 발음이겠죠 車 이거 말 안 했는데 이거 아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나란 얘기죠 도치 도치는 토지입니다 네 ここ와 치치 도치 도치 그래서 이곳은 아버지의 땅입니다 네 마이유리 켄 마이유리 켄 마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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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맥권은 창구에서 팔고 있습니다 파 카타카나 파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파가 나오겠죠 기술 기주츠 기주츠가 뭐더라 기주츠가 기술일걸요 아마 맞죠 제주 기차에다가 제주술자 둘 다 제주 제주예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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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죠 말 그대로 로봇입니다 제인은 줄리엣 줄리엣 맞았고요 그 다음에 비싸니 클리어 하레루 아닌가요 하레루 맞네요 이거는 아들이니까 호카 호카 맞죠 이거는 손자에 손자이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쉴게요 순접이네요 로봇가 나올건데 글쎄 가제오 히다까라 뭐뭐 했기 때문에 아우 로봇가 안나오네 가제오 히다까라 아 뭐지 이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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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오 히다까라 이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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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런식으로 말할수도 있죠 이거는 스키입니다 스키 좋아하다 라는 뜻인데 말 안했군요 이지 자 그럼 회의는 좀처럼 시작하지 않아요 가이기와 나카나카 하지마리마생 아닌가요 가이기와 나카나카 하지마리마생 맞네요 다 외웠습니다 이런거 자 이건 자길이니까 키노우에요 키노우 하하토 하나 하나시오 시 마시다 어제 엄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노우 하하토 하나시오 시 맞죠 이지 그 다음 이거는 마지막으로 고를 획자입니다 네 맞았어요 이중진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볼 건데 131개밖에 안 봤는데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이게 짙은 초록색이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머추어 카드로 넘어가는 양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31%면 절대 절대 적은 양 아니고 잘하고 있네요 7500개 중에 3500개 아니야 아직 안 연게 7500이구나 와우 해야죠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음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캔이었습니다